안녕하세요. 공사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규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검단신도시 우미린 클래스1 소개 영상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17 블록이구요. 여기에는 총 11개동에 875세대가 전부 전용 8사제곱미터 33평 34평형으로 구성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최고층은 29층까지 올라가구요. 농적률은 215% 건폐율은 16%구요. 주차는 세대당 1.32대입니다. 입주는 2025년도 9월달에 입주 예정이구요. 시공은 우미개발과 명선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서 한번 아파트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단신도시 우미린 클래스1은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검단신도시 우미린 클래스1 아파트 건설 현장이구요. 지금 인천지하철 1호선 1호선 102역 예정지가 이곳이죠. 이곳이 지하철 102역 예정지입니다. 그럼 예정지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역에서 가까운 거리는 346m 5분정도 걸리고요. 좀 대각선으로 제일 먼 곳까지 가면 612m로 도보로 9분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학교는 지금 이쪽이 학교 부지로 지금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여기가 유치원과 고등학교와 그 다음에 중학교와 초등학교 이렇게 지금 예정돼 있는 학교 부지가 있고요. 또 이쪽에도 그 학교 부지가 예정은 돼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교가 건립은 안 됐지만 이렇게 예정이 돼 있고요. 기존에 있는 학교는 이쪽에 이제 창신초등학교가 있고요. 이쪽에 블루초등학교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건넌 신도시 입주 아파트들은 지금 이쪽이 입주한 아파트들이죠. 여기가 이제 입주한 아파트들이 되게 했고요. 이쪽에 이제 금정산이라고 해서 여기가 금정산 녹색 부분이 금정산인데 이쪽으로 이제 터널을 통과를 해서 이쪽으로 나오면 바로 이제 102억 나오는데 102억에 있는 역세권 이 아파트들은 지금 전부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아직 분양을 하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제일 풍경채 검단 1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아파트가 있고요.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검단 신도시 우미린 클래스원 아파트가 2025년 9월 입주 예정으로 지금 건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녹색 부분은 이제 다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금정산으로 이어진 이곳이 다 공원이 되겠고요. 공원인지 지금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네요. 그리고 이곳이 이제 학교 부지가 되겠고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이제 분양이 안 된 곳이죠. 인천 검단 신도시 디에트로도 에듀 아직 분양은 안 됐고요. 이쪽이 이제 검단 안단태, 그 다음에 제일 풍경채 2차, 그 다음에 금강 펜테리움 3차 아파트가 주변에 이렇게 있고 이곳은 아마 글린 상가, 글린 생활시설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상가, 상업시설 그런 글린 상가 시설들이 있는 곳으로 집중이 될 것 같아서 이쪽에 이제 음식점과 병원, 카페 등 그런 시설물들이 이쪽에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이 이제 그 역세권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가 바로 이제 백이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상가 시설들,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 이제 가장 번호한 곳이 되겠고요. 이 번호한 곳에서 바로 이제 아파트가 위치한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있어서 상가를 이용하기도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현장을 직접 한번 보면서 아파트가 얼마 정도 올라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워크랭이 많이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곰단신도시 우미린 클래스원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지금 펜스 펜스 쳐진 그 안쪽에 지금 건물들이 있는데 지금 위로 많이 올라오질 않아 가지고 건물들은 그렇게 자세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타워크레인들만 지금 많이 서 있고요. 지금 저층, 저층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조금 멀리 있는 곳이 제일 풍경체 1차죠. 제일 풍경체 건물 1차는 그래도 한 10층 이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우미린 클래스원은 아직까지 펜스 위로 건물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에서 지금 타워크랭만 보이고 있고요. 지금 많이 올라오진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천광역시 서구블로동 검단신도시 AB17 블록에 있고요. 총 11개동 그리고 875세대 모두 33평과 34평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용은 84제곱미터죠. 그리고 최고는 29층까지 올라가고요. 용종률은 215% 건폐율은 16%고 주차는 3대당 1.3위대 입주는 2025년도 9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은 우미개발과 명선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전매 제한단지이기 때문에 입주 후에 전매가 가능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건물들이 펜스 위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들을 직접 볼 수는 없었고요. 타워크랭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뒷편으로 가서 금정산 쪽에서 내려다보면 보일 수가 있는데 다음에는 그쪽으로 한번 갈 수 있으면 그쪽으로 걸으면서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단 신도시 우미린 클래스원 아파트 공사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